요금소를 빠져나오는 호송차량을 검은색 SUV 차량이 돌진에 들이받습니다. 복면에 쓴 남성들이 호송차를 에워싸고 총을 겨눕니다. 현지시간 14일 프랑스 북서부 웨르 지방의 한 고속도로에서 수감자 호송차량이 무장기한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산탄총 등으로 무장한 귀한들은 교도관들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했고 불과 2분 만에 수감자를 빼내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 2대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불탄치해 발견됐습니다. 탈주범은 마르세유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30살 무아메드 암라입니다. 암라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범인 추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경찰과 헌병 등을 동원해 달아난 괴한들과 탈주범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희입니다. 보도입니다. 평소에선 김종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